지금부터의 내용과 간증은 현신의 권사의 능력의 증언에 나오는 간증들 1편을 이어 제2편입니다. 최원자 성도 간증 미신 존는 시댁을 구원하시고 저는 고향 경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부산에 내려가 사는 중에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그곳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의 친정가족은 제 사촌 오빠가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집안은 미신을 줬고 유교의 관습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교제하면서 저의 친정 식구들이 섬기는 교회에 함께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제대하자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처음 시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시댁 집안에 신당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우상 숭배하는 물품이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 우한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아주버님이 중한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시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알아 눕더니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시누이를 무당집에 맡기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당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하게도 어느 때부터 시누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무당이 화를 내며 시누이를 구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그날로 시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께 교회에 다녀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고 강국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먼저 시아버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당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자유를 속박당할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꾸준히 교회에 다니시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온 가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 거짓말처럼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나중에 첫째 시아주버님과 둘째 시누이는 신학을 공부하여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시댁이 복음화된 후에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명실상 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몸이 약하여 자주 아프던 형님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 남편에게도 신학 공부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는 목사님 사모 되기는 싫어요. 그보다 장노님 부인 할래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과 방원의 은사를 사모하여 22일 동안의 작전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날 금요기도회에서 방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중의 휴가의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중에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이웃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저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내 딸아 너의 상이 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날의 기쁨과 감격이 제 삶의 좌표가 되고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도에도 힘쓰게 되었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여러 차례 전도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저의 만류와 본인의 결단으로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기독교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간부로 재취업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출판사 영업부서로 직장을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영업일이라 매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표를 정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직장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깃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하기를 목표로 삼고 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영업하는 일에 초보였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입사 7개월 만에 매출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주제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회사생활에 더 열정을 쏟아 붓는 한편으로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제 능력을 더 믿고 이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무실 전체를 책임 맞는 자리에 오르고 두 개의 국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며 그렇게 겉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래 치어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경영하던 사무실이 두 개로 분열되고 제가 이루어온 업적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제 삶이 그동안 제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누리던 그 신령한 즐거움과 행복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명예를 조차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중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제 잘못된 모습을 깊이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로 예배와 주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와서 보니 제가 다니던 출판사에서 발간한 성경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발간한 교재와 더불어서 그 교재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집안이었는데 형제들 중 두 분이 복음사역자로 헌신하고 계시고 남편 또한 먼저 믿은 제가 오늘 신앙심을 본받기 원하는 장로님이 되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장로 부인이 되겠다는 저의 처녀 시절 꿈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 간증 아흔 된 시어머니 매일 주를 위해 헌신 나는 29세의 크리스천 남편을 만나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타종교를 믿는 그것도 동네 대표직을 맡을 정도로 열정 있는 분임을 전혀 몰랐다. 한 집에서 생활하시던 부모님은 나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 나도 신앙생활 외에는 시어머니께 전적으로 순종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던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이 컸다. 어머니는 결혼하면 항상 입을 조심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며 오로지 시부모를 섬겼고 구원을 위해 기도만 했다. 시집 온 지 1년 후 시어머니가 남편과 나를 불렀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를 만나야겠다. 그리고는 바로 동네 교회에 등록하셨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시아버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고집이 세셨던 아버님은 제사를 중시하시는 분이셨다. 그런 아버님이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셨다.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됐다.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신 후 제사를 추모예배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교직 생활을 마친 3년 전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불편한 몸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셨다. 그러니 누워계셨다. TV 보셨다. TV를 보다 주무셨다를 반복하셨다. 신앙 생활도 전 같지 않으셨다. 어머니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 암송을 시작했다. 몇 주 지나 머리가 아프다며 힘들어하셨다. 이번엔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색칠 공부를 권해드렸다. 단순한 색칠부터 점차 난이도를 높여 어려운 그림 색칠까지 진행했다. 우울해하셨던 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도단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칠한 컬러링북은 10여 권으로 불어났다. 어머니는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자 건강도 되찾으셨다. 그때 마침 국민일보 토요일판에 그림이 있는 말씀. 코너가 생겨 어머니가 색칠하시기 좋게 확대 출력해 1년 넘게 드렸다. 지난해 구정에는 어머니의 그림과 사연이 신문에 실려 가족 모두 어머니를 격려해드린 일도 있다. 어머니가 즐거워하실 만한 일을 또 찾았다. 이번에는 뜨개질이었다. 수세미를 만드는 뜨개질은 생각보다 어머니 적성에 맞았다. 어머니는 하루에 5에서 6개씩 만들며 자신이 뭔가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과 행복감에 젖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만드셨던 수세미를 모아 지난해 대만선교 때 전도용품으로 사용했다. 올해 여름에는 일본선교회 200개, 국내무주전도 때 80개를 전도용품으로 활용했다. 어머니는 내 나이에 이렇게 성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하나님의 일꾼되심을 감격해 하셨다.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서로 행복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가 있는 삶을 찾아 살고자 노력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전혀 깨닫지 못했을 일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삼중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홍순 권사 간증 주님 만나고 넘치는 감사로 은혜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칠 만큼 풍성하여 감사할 게 많다. 나도 모르게 감사기도가 나올 정도다. 서울 중심부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을 20년째 운영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느라 삶은 고단했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믿기 전 허약했던 나는 하나님을 만난 후 건강을 선물로 받았다. 65세가 넘도록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지금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00일 전에는 우리 집안의 쌍둥이 외손주가 태어났다. 비슷한 시기에 친손주도 태어나면서 우리 집안은 자손 번성의 축복으로 요즘은 더욱 기쁜 나를 보내고 있다. 쌍둥이를 낳은 큰딸은 불신자였던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 천사와 같은 존재다. 35년 전이었다. 큰아이의 임신 사실을 안 것은 2개월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수술을 권했다. 허약 체질로 임신이 쉽지 않았는데 인퇴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아이와 작별해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오진 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병원을 찾았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세 번째로 찾아갔던 대학병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학병원에선 80%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으며 혹이 있으니 제거 수술도 함께 해야 한다며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다. 황망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는데 나를 전도하고자 애쓰던 이웃집 집사님을 만났다. 교회에 다니던 그분은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제안했다.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리는 성령 대망회에 참석했다. 목사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설교하셨다. 목사님은 나의 상황을 아는 듯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떠올리며 꼭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달라며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날에도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 드렸다.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던 내가 집에 와서도 라디오로 찬양을 들으며 흥얼흥얼 찬양을 따라 불렀다. 3일 후 걱정과 기대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이의 맥박이 정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곧 알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행복했다. 술을 무척 좋아했던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고 술을 끊었다. 떡볶이 노점의 메뉴판 맨 위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걸어놓고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최근엔 치매에 걸린 95세의 시어머니를 형님 댁에서 모셔왔다. 신실해진 남편이 나와 함께 어머니를 보살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이렇듯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인균 성도 간증 예수님 영접 후 기도하여 남편의 중병이 치료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의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다. 저의 시댁은 제 남편이 어릴 때에 한동안 절에서 동자승으로 지내게 할 만큼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장성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한 후로 시댁 식구와 남편을 따라서 20여년을 절에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108패를 해야 부처가 한 번을 돌아봐 준다는 말을 믿고 밤새워 부처상의 절을 하고 연부를 하였습니다. 공양 등 온갖 정성을 다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절로 데려가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이 절을 전도하였지만 복음에는 아예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장 큰 불교 종파의 본부가 있는 서울의 유명한 절에서 열린 백일 기도에 참석하여 마지막으로 이름난 법사가 나와 법회를 인도하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공양과 절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주여 라는 말이 튀어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공양을 바닥에 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 내가 미쳤나 봐 어찌 이런 말이 다 내 입에서 나오지? 하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법회가 끝날 때까지 제 입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여 주여 하며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교회에 가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교회에 가보자고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버럭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절에 다니기를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면 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저를 겁박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안 식구들 몰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석탈 동안을 혼자서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 남편과 집안 어른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저로 인해 집안에 큰 풍파가 이뤘지만 저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섯 남매 자식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 두툼한 코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상에게 절을 하던 시절 친구 따라 먼저 교회에 다니던 작은 아들을 핍박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자식이 어찌 교회에 다닐 수가 있냐 당장 그만두어라는 제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엄마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가요 제발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저랑 같이 천국에 가요 하던 작은 아들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의 그 심정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끊이지 않던 여러 가지 오한과 집안의 가난이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 시절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결핵성 후두염에 걸려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지경에 이르고 산동네의 작은 월세집 다락방에 누워서 배소변을 보며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절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의 나이 이제 겨우 49살인데 남편 없이 나 혼자 울망졸망한 저 다섯 남매를 어찌 기를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이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그런 제 모습이 무서워서 귀가한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서다 말고 다시 밖으로 나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바닥에 온통 눈물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그 당시 제가 남편의 병고침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망선고를 받고 경석에 누운 지 46일 만에 노가 없어졌다는 남편의 기관지가 회복이 되고 푹 꺼졌던 양뺨과 눈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그 간격으로 가슴이 띕니다. 희승이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극율과 자비로 15년의 연수를 연장받았는데 제 남편은 그보다 더한 연수를 덩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보고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특히 주일 예배는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도 힘쓰자 마귀의 시기와 방해도 극심하여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귀한 구역장의 직분을 받고 귀가하는데 제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고 있고 그런 저에게 평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웃사람이 갑자기 제게 쓰레기통을 던져 머리에 맞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필심 아귀의 방해라 생각하여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여 결국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주고 또 다른 이웃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며 헌신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축복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제 집 천장에 여러 동물들의 그림이 붙어 있고 또 그 새끼들이 때 지어 돌아다니는 광경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것은 그 꿈을 꾼 이후로 저와 저희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재물의 복이 물풋듯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산동네의 작은 월세집에서 살던 저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내 집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처음에 이러한 기도가 부질없고 허황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편에게 기도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셨고 점차 더 큰 내 집에서 생활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바라고 이룰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살림이 넉넉해지자 저희 부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심령이 곰고해지며 몸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멀어질 외에 주중에는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던 생활이 그리워 2년 만에 그 집을 처분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고 영혼이 건강해짐을 느끼며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전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말도 어느란 대성령께서 그런 저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며 구역이 교구처럼 부응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기 어려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 역시도 육신이 쇄약하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나고 아무런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문을 저희 체험에서 나온 다음에 확증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와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면 검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여러가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은 권사 간증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게 순종하여 모셨을 뿐인데 34년 전 결혼할 때 남편은 내가 마다들이니 당신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했었다. 남편의 제안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망설임 없이 했던 그 약속이 내 삶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나의 인생 시간표는 신체가 불편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올해 83세이신 시어머니는 9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부터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지역장으로 섬기며 구역 모임과 교회에 갈 때는 미리 식사를 챙겨놓거나 식사 시간에 맞춰 귀갓기를 재촉했다. 어머니는 올해 들어 부쩍 반찬이 싱겁다고 하신다. 심지어 젓갈도 싱겁다며 소금을 더 넣으라고 하신다. 어머니 간을 더 넣지 않아도 무척 짜여 청력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는 늘 큰 소리로 말씀드린다. 그래도 잘 듣지 못하시니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시집 와서는 어머니께 제발 나를 교회에 끌고 가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 여동생이 모시고 있는 친정어머니마저 7년 전 침해 판정을 받으면서 나는 더 분주해졌다. 주일이면 동생을 대신해 어머니를 돌봐드리자 주변에서는 나를 효부라고 칭찬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마다 34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다고 불평하며 잘하지 못했던 일들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원망,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다. 동서가 두 명이나 있는데 왜 나만 어머니를 모셔야 할까 하는 원망도 생겼다. 어느 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잘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왔는데 언제까지 어머니를 수발하며 살아야 해요?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안 억울하냐? 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았다. 연세 대신 어머니를 마음 깊이 공경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기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사명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됐다. 점차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 감사기도가 나왔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 주변을 섬기며 전도하는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됐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주말이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낚시를 즐겼던 남편은 설이 집사가 됐으며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장성했다. 특히 남편은 지난해 전력기술 대통령상을 받았고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설상경기장 두 곳과 주변 시설의 전기 설계를 맡아 성공적으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데 기여했다. 자녀에게는 대학 입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했다. 죽게 순종하며 어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10개명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형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앞으로도 죽게 대하듯 어머니를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